어둠 꽃돌 으아아아 구야 방석 푹신하게 좋죠 엄마가 사온거에요 엄마가 다이소에서 푹신하게 좋지 귀여우 미구야 귀여우 미구야 짠 진아이 자태 찌남 찌남이 빨리 나오나 찌야 여기있네 아니 여기있네 여기 바보 빨리 나오나 괜찮아졌어? 응 빨리 나오나 빨리 나오나 집에 왔다 울고불고 코가 좀 막혔네 응 아이고 병원에 한 이틀 있다가 오면 되는데 어 너무 난리를 치니까 봐라 이제 약 먹고 하자 진아이 괜찮아졌어요? 응 토하지만 안오면 약 먹고 이제 아유 진아이 고생했네 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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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봐라 어이 침 다 흘리고 아직도 그런데 너 너 오줌 쌌나 어 어 니 아직 침 흘리고 하는데 응 응 저봐라 침 흘리고 하는데 응 지남아 아 니 병원에 한 3일만 더 있다 와야 되는 거였는데 응 병원에서 너흘만 난리를 쳐가지고 지아 지아 하하 짠 왜 지아 응 멍 이리 아 하하 아 짠 이상하니가 왔어? 지남이잖아 아 아이고, 바보들. 이상하다고. 지나미인데, 하룻밤 갔다 왔는데. 웃긴다 진짜. 너무 어린 바보들이고. 지나미 아이가 지나미. 어떠라. 이상한 고양이가 왔어요? 이상한 고양이 왔어요? 아, 지나마. 지아, 지나미 이리 와봐. 진짜. 영훈아 3일만 있다가 치료 다 하고 나오면 좋았는데. 낯선 고양이 왔어? 지나미잖아. 지나마. 말을 해. 나 지나미야. 이렇게. 냄새 안 나. 낯선 고양이 지금. 병원 냄새나. 지나미 아야한다. 그러지마. 오경아, 지나미 아야한다. 그러지마. 오경아, 지나미 아야한다. 그러지마. 냄새 맡고. 오경아. 오경아. 가정길 가라 빨리. 오구니까 좋았다. 지나미가 화피스 바이러스를 지금 뿜어내고 있네. 아, 애가 좀. 아유, 지나미 불쌍하다. 자, 아까부터 기분 안 좋던데. 약 먹이고 나서. 오뿐아, 누가 약 먹였어? 오뿐오빠야가 약 먹였어? 완전 인상. 기 계속 뒤로 하고. 방금 옥도리 저. 청소한다고. 여기 갖다 댔다고. 놀래가 저. 옥. 옥경이 있는데 뛰어올라는데. 옥경이가 바로 안다. 지끄러니까. 놀래가 지가 떨어지고 이라도. 아, 옥도리 진짜 웃긴다. 아, 옥도리 진짜 웃긴다. 아, 옥도리 진짜 웃긴다. 아, 옥도리 진짜 웃긴다. 완전히 몸 개그한다. 이렇게 쭈그리. 어, 이렇게 쭈그리. 쭈그리였던 적이 없는데. 침 흘린 거구나. 침 튀는 거 봐. 근데 어제보다 많이 좋아진 거 같다. 아니, 저 병원에 대해 놔놔요. 아, 저 왜. 퇴원시키라 해가지고. 퇴원해라 해가지고. 그. 쌤이 퇴원하라잖아. 남편이 좀 감 기른다고. 꼭 태운 사람은. 아, 밥도 안 먹고. 아, 상태에 비용 안 좋은데. 걔도 아까 잘 먹었거든. 미친들. 그 잘 먹기면 잘 먹돼. 여기서는 잘 먹는데. 병원에서는 절대 안 먹으니까. 일단 먹어야 되는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헉, 차프라드. 구내염처럼 이래 치물을 내놓아. 아, 괜찮아. 일단 열 안 나니까 약 먹고 하면은. 괜찮아. 아, 전문 아니다. 아, 전문 아니다. 오픈아. 미간에 주름 생겼다. 뭐라고요? 오픈이 미간에 주름 생겼어. 아, 인상옥수 쓰고 있다. 우수이나 약 먹어야지. 눈이 안 좋아. 자, 오늘도 눈 봐봐. 눈곱 절약이 이제 한 번도 없었거든. 지금 진암이가 계속. 허피스 바이러스 내뿜고 있어가지고. 애들 다 지금. 오픈이 자는 눈곱 절약이 이제 진짜 한 번도 없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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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껴안 틀고. 어제는 껴안 틀고. 어제는 껴안 틀고 같은데. 오늘 딱 저렸네. 인상 봐. 응. 안 좋아. 어, 이제 이렇게. 응. 일단 약을 다 먹여보고. 안 되는 아들은 병원 가야지. 옥돌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옥돌이 얼마 전에 그거. 쥐가 이겨냈네. 하고 쥐가 이겨냈어. 애는. 그래. 옥돌이. 아.